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어? 갠지 나왔다 오예 12시 지나니까 니혼 갠지 나왔다 오예 오예 이건 이제 좋아할지 광복절 끝났으니까 오예쓰 오예 니혼 갠지 오케이 광복절 끝나자마자 나오네 놀이인가요? 몰라 지금 시간 어 지금 12시 1분 지금 시간 12시 1분 2016년 8월 16일 12시 1분 되자마자 바로 니혼 갠지 나오네요 굿 3분 전에 이제 나왔어